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백이성 강사입니다. 저와 함께 역사의 또 김우중 회장의 그런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80년 국가보안위원회 국보위의 중공업구조조정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공업구조조정안. 1962년 9월 20일에 현대 양행이 뭐 현대 이런 것도 하고 다음 시간 주인공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한국 중공업으로 변경했어. 공기업으로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환하기까지가 상당한 스토리가 있어요. 중공업을 당시 정경련 회장이 누구였냐면 정주영입니다. 정주영 회장한테 국보위가 이렇게 불러다 놓고 당시 대우그룹의 그 사장 하나가 그 저기 비서실 직원 하나가 무슨 다큐멘터리 있는데 나가 증언하는 거 보니까 벌벌 떨었대요. 국보위가 언론을 통폐합하듯이 우리도 통폐합하지 않을까. 이 무소불위의 국보위가 그러지 않을까 맨날 야 이래가 우리 뭐 자동차 사업 아유 대겄냐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돼 안 그래도 정주영과 김우중을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현대중공업을 포기하시오. 아시겠습니까? 포기하시오. 중공업이 너무 많아. 왜 중공업이 너무 많아요? 산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철이야 철. 철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철을 가지고 제철소도 필요하겠지만 만든 철을 갖고 뭔가를 자꾸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중공업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거. 인프라. 인프라를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중공업이 여기저기 생겼어요. 그걸 다 통폐합해버려. 이 구조조정안을 정부가 강제로 하겠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김우중 회장이 우리 중공업 해보지 뭐. 그렇죠? 중공업 하면 해보지. 그러고 하려고 딱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산중공업을 두산중공업이 되기까지 가는데 정주영 회장이 끝까지 그걸 안 놓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중공업 이거는 공기업으로 해버린다고. 이거 저기 뭐야. 김우중 회장이 인수하기로 하고 모든 임원 다 뽑고 직원 다 뽑고 해가지고 공장 인수하러. 거제도 창원인가 거기로 내려가는데 뉴스가 나온 거야. 전두환이 딱 나와가지고 한국중공업은 그냥 공기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우중 회장이 그때 한 번 완전 쇼크가 왔대 한 번. 예 이럴 수가 있노 그러니까 정권이 지맘대로였던 거지 아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2000년에 완전 민영화 방침을 98년도에 세웠지. 왜냐하면 저거가 계속 이렇게 공기업으로 놔두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산한테 팝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은 정인영 회장은 이거를 만도라는 기업으로 키웁니다. 정주영은 끝까지 포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만도라는 걸로 키우고 그 만도가 지금 뭘로 돼 있어? 한라그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나서갖고 이걸 뭐 어떻게 하냐 이게 안 된다고. 그게 잘 전두환도 못했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전두환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두환은 총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하는데 뭘 뭐 어쩌라고요. 그래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때부터 쌓여있는 노동자의 분노가 창원 성산지역에서 주로 민주노동당하고 정의당 계열이 많이 당선됐죠. 그 공장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시겠죠. 그 뭐가 있어서 자꾸 그렇게 노동당 계열이 당선되나 싶잖아 노회찬 의원도 그 지금도 거기 국회의원이 누구야 여영국이라는 국회의원이야. 근데 요번에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 저기 민주당 쪽에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방송은 그 총선 끝나고 갈 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뭐 뭐 맞아도 할 수 없고 틀렸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정의당에서 미분 짓거리를 한두 개 했었어야지. 2005년 1월 대우종합기회가 또다시 인수합니다. 분명히 대우가 망했잖아. 근데 대우의 그 계열사들은 다 살아있다고. 건실한 기업이라고. 왜 이게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대우의 98년도 99년도까지의 어떤 부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이 대우 자태를 기무중이 잘못해서 망했지 뭐. 일단 망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얘기에서 못 벗어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원시 성산구 두산 볼보로예요. 여기가. 두산하고 볼보가 합친 거야. 두산 볼보로예요. 볼보로가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라고. 아니다. 알았제. 예. 신군부의 기업 통폐합 정주영과 김우중의 선택. 여기에서 나옵니다. 97년, 98년 IMF 경제위기 보시겠습니다. IMF.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대우차는 GM의 원래 제네럴 모터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된 거예요. 원래 대우자동차가 세한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세울 때 기술을 GM에서 받아가지고 왔다고. 알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GM과의 합작이에요. 원래부터. 알겠습니까. 그래서 GM의 투자를 받아 유동성 문제 유동성이 뭐야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의 문제를 해결하라 했지만 당시 관료들이 투자 유치를 막았다. 누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규성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 강봉균 그리고 어떻게 돼? 전윤철. 이런 사람들.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았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김우중 측. 대우는 기획 해체됐다. 대우와 GM의 합작을 정부가 방해했다. GM은 1999년 12월 대우차 지분 100%를 50억에서 60억에 인수하겠다고 정부 측에 제안했다. 정부가 대우의 수출금융 등의 자금 조달을 막았다. 왜? 수출금융 쿼타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어느 기업이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안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라 증권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세계 금융위기 소위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게 무너질 때 그때 리만 브라더스의 유럽 쪽 법인을 영국의 증권 회사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져갔고 증권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은 이 회사 이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시아 쪽의 자산들은 다 노무라가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노무라라고 하는 증권 회사 자체 투자 자문 회사 자체의 파워가 세요. 그래서 노무라가 보고서를 이렇게 포지티브 즉 긍정적으로 내는 것과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내는 건 하늘과 땅 차입니다. 투자자들이. 노무라가 부정적으로 리포트를 쓰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하겠죠? 하면 정신 나갔다 소리 안 들었겠어요? 도란다. 네 돈 많은 값지. 그 돈 다 자빠져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노무라가 여기 해도 된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엄청나게 오르겠죠. 간단하게 기업하시는 분들.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노무라가 다 선이냐 그럴 수는 없는데 그게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무디스, 세계신용평가 이런 거 뭐 때문에 신경 씁니까?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B등급으로 떨어져 보십시오. 이건 국가 비상사태예요. 제가 봤을 때. 강봉균, 이헌재. 이헌재 씨는 82년에서 85년 사이에 대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이헌재 씨를 부를 때에 헌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헌재 씨가 이제는 엄청나게 노구가 되셔가지고 노장이 되셔서 그때 국회에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 국회 끝나고 강연을 하고 이제 살짝 하고 나가려고 이게 그 뭐 경상도 말로 시부지기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하잖아 좋다 소프트하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윤번기 기자가 엠비엔에 윤번기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질문은. 그래서 이헌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차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완전 다 디비졌던 기억이 납니다. 강봉균, 이헌재. 현실적으로 기회 개최됐다. 있을 수 없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지헌재. 지헌이 98년 7월 협상을 깼다. 지헌과 협촉한 적 없다.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대구가 자구 노력을 안 했다. 특혜금융 해줬으면 나라 망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우중 회장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1대1 탄동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을 요청하는데 DJ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면 대통령인데 대통령 당선자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차 한 잔 하입시도 해가지고 만나겠어요? 참고 자료를 받아들고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참고 자료는 누가 작성해서 컨퍼런스는 누구하고 합니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하고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있고. 맞죠? 비서실장이 경제를 잘 알면 좋겠지만 경제수석보다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잖아요. 이 보고서를 그렇게 너무나 정권에서 잘못된 뭔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뭔가 그런 대우가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보전해 주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되면서 대우라는 사람이 그룹이 물에 빠질 때에 대한민국이 지금 가뜩이나 IMF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 왜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하면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할 때 구출하러 가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마들이 하는 말. 멀리서 이렇게 짝대기만 딱 주고 짝대기만 땡기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작은 아씨들 영화 보면 그거 나와요. 자기가 직접 안 가. 왜? 지도 딸려 들어가. 세게 땡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극고라지가 날 수 있으니 도와주면 지금 국가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 위험에 도달하게끔 한 것이 김우중 대우의 책임이다라는 게 강봉균 경제수석의 예약이고 김우중 회장의 얘기는 뭐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기업이 잘 나갈 때 여기 사장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이 잘 나갈 때 은행에 금융권에서 땡겨 쓴 구십억 원의 부채라는 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건. 그건 사업 자금이야 그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화 출연료로 이십억을 받았는데 그 이십억을 받은 걸 갖고 제일 금융권에서 백칠십억까지 대출이 되더라 해서 받은 백칠십억은 자산이 이십억이 있는데 그러면 백오십억이 부채니까 부채 비율이 팔백 프로인가요? 그렇게 계산하나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경제수석의 횡포냐고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양측의 기대치가 너무 달랐다. 이현재. 자기는 강봉균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 있었겠지. 내가 뭐 대우에 있었던 게 82년부터 85년까지인데 뭐. 지금은 98년이 99년인데. 안 그러세요? 뭐 어쩌라고. 안 그러십니까? 김우중 회장은 결과적으로 대우차를 최대 210억 달러 손해보고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합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좋은 LG 그램 노트북이라도 이거 포장을 딱 뜯는 순간 제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원래 구조조정이라는 건 싼 마이로 파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지금 저기 광화문 앞에요. 한국 파이낸스 센터 그 서울 파이낸스 센터 있어요. 언론진흥재단이 있는. 그 빌딩이 원래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 빌딩을 너무 헐값에 팔려놨어요. 지금 그 빌딩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우중 회장을 보고 아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이보다 억울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매일매일 아마 이 썩어들어가는 가슴에 진짜 우리 저 건국에 대해 가장 억울한 두 명의 기업인 누구 국제그룹의 양정호 회장. 응? 그다음 두 번째 누구예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 두 사람이. 하나는 군사독재정권.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IMF라고 하는 어떤 국난에 가까운 상황. 이 상황에서 기존의 긍정적이었던 사업 방식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한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건실했던 그 기업들.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 대우 그룹만 해체됐지 나머지는 멀쩡해 다 살아있다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 대우라는 이름을 절대 못 버릴 정도로 인수했는데. 우리 회사 활용 백이성이라는 사람이 인수했으면 백이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써야지. 안 돼. 판매를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우자를 붙이는 거예요.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가운데 넣든. 아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산업은행이란 말 자체를 안 해. KDB. 그러면 KDB가 코리아 디벨롭먼트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뭐냐? KDB 대우증권. 아 대우증권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미래의셋 대우증권.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 미래의셋이 주가 되고 대우가 합쳐졌나 보지? 이게 이렇게 되는 정도라니까. 그런 기업들을 전부 다 싸게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으로 넘겼잖아요. 이게 잠이 오겠냐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대우해체 기무중 추징금의 원인. 이게 가장 욕들어 먹는 부분이죠. 이게 뭐냐? 분식 회계입니다. 분식 회계. 저 메이크 업 어카운팅이죠. 메이크 업 어카운팅. 별 거 아닌 회사를 되게 뛰어난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회계 장부를 보고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 이거를 그 관리 감독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이겠으나 결국에는 민영사상에 소송을 했을 때 이걸 누가 결국에는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검찰청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검찰청이. 이쯤 되는 사건이 중앙수사부가 조사하는 거죠. 대검중수부 아시겠습니까? 자그마치 수정 전, 수정 후 대우전자하고 대우통신을 분식 회계를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느냐 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회사를 마케팅하고 그 현지에서 금융을 차입해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냐면 경영을 하려고 해서 원금 20억을 가지고 100억까지 대출, 170억까지 대출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단이 나기 전에 이건 부채가 아니라니까요. 부채 몇백 퍼센트니까 원금 갚아 이 자식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벌어서 갚는다니까 자꾸 말이 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법과 제도상으로 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의 경우에 김우중 회장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중에 실질 부채는 누락시키고 재고자산은 부풀리고 매출 채권은 가공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금융에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데는 어디? 대금중수부밖에 없어요. 왜? 단위가 지금 15조야 15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우조선해양의 그거겠지만 대우전자하고 대우통신 2005년도까지 수사해가지고 김우중 회장의 비자금이다 하면서 추징금 얼마? 그러니까 23조 원을 갖다 때렸습니다. 23조 원 하시겠습니까? 그거 때린 대우 분식회계 특검의 검사가 누구예요? 최순실 사건의 특검하고 똑같죠? 박영수 검사. 여러분. 박영수 검사. 제일 중요한 분식회계를 하려고 하는데 윤봉기가 밖으로 나갔던 이런. 정말 참 그 뭐라 그럴까 항상 중요한 순간 삼성그룹의 소병회 실장을 할 때도 나가고 항상 중요한 순간에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정말 그거 한수연 만약에 수강생님께서 이쪽에 언급되니까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저기 뭐야 윤봉기 기자한테 아유 그랬더니 오늘 그거 너무 감동이지 않았냐. 그런 구절이 있었나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2013년.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013년, 2014년, 2015년에 대우조선해양도 똑같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더라. 이거에서 대우가 비난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그룹이 없잖아요. 현대는요. 모그룹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채가 있으면 없는 걸로 해야 돼요. 자, 분식회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산재가 발생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분식회계상에서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은 여전히 안전한 기업이야. 한글 회계장부상으로는. 그럼 은행이 어떻게 돼요? 다른 건전한 기업에 빌려줄 돈도 이쪽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산업 전반에 이게 좋은 영향입니까? 안 좋은 영향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을 하려면 요금만 비난해야 맞아. 라고 나는 생각해. 요것만. 아시겠어요? 맞죠? 분식회계 규모 구십 칠 년 삼천 사백팔십오억 원 구십팔 년 사천 칠백 칠십구 분식회계 규모 요거 대우통신이다. 대우통신은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죠. 큰 규모 대우존자 구십 칠 년 일조 칠천 백십육억 원. 구십 칠 년 일조 구천 구백 팔십팔억 원. 자산은 더하고. 어떻게 돼? 부채는 줄여버리고 매출 채권은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 보유 부동산은 많은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뭐냐 소위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프리텐드 투. 그 과외할 때 나오죠 마치 네 동생은 천재인 것처럼 있다 자 프리텐드 투 두 번 써가지고 영작 한번 해볼까 이러잖아요. 진짜 프리텐드 투 굿 컴퍼니. 아시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배드 컴퍼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그때 98년도에 한번 교체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 교체가 된 상황에서는 전 정권의 운용 잘못으로 어쨌든 IMF라는 게 왔고 그 IMF가 태국발 금융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도를 일으키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필리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국까지도 잡아뜨린 상황인데 다른 데는 해외 법인이나 다른 그룹은 해외 법인이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죠. 해외 법인으로 거의 유일하게 나가 있는 민간 외교관이 누구야? 대우잖아요. 대우가 어떻게 돼? 해외에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가 먼저 자빠지니. 그다음에 어떻게 돼? 대우의 해외 법인들도 자빠지고 국내의 자금 조달은 더 나빠지고 그렇게 나빠지려고 하는 걸 해결책으로 어떻게든 잘 될 거야 하면서 김우중 회장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버리는 거죠. 부채를 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하다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회사채를 발동합니다. 그 회사채를 또다시 발동하니까 빚을 더 지죠. 쌍용을 인수하고 회사채를 했던 이유는 현금을 발생시켜서 해외 법인에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법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융정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채를 어디에서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일금융권이 아니라 뭐에서 할 수밖에 없어? 종금사. 종합금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종합금융? 거의 40개 가까이 있었어. 리젠트 종합금융. 뭐 뭐 종합금융. 노무라 증권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회사채를 써갖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노무라 증권에서 딱 보고서를 내. 대우에 비상벨이 울린다. A4용지 1998년 10월 29일 노무라 증권 A4용지 4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봅니다. 이 레포트 때문에 어떻게든 빅딜을 할 때 처음부터 떨떠름하게 이근희 회장이 임합니다. 아니 우리도 신문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근희 회장이 이 보고서를 안 받아보고 그 협상에 임하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소위만 하는 비서실장이 어떤 놈인데. 소병의 밑에서 완전 원산폭격하고 훈련받은 놈 아니에요. 안 그러십니까? 대우는 주가마전하자. 에코디 파이낸스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안은 자산매각 뿐이지만 팔릴만한 회사가 없다. 41개 회사 중에 노무라가 요단식으로 썼는데 어느 정신나간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빅딜이 됐더라면이라고 하는 이근희 회장에 대한 한 탄식은요 그냥 역사의 가정입니다. 내가 이근희 회장이라도 알아올 거예요. 여기다 투자했다가는. 투자했다는 소문이 노무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갖고 전 세계에서 삼성을 우째 보겠노. 이 말이잖아. 그렇죠 예 따라서 대우는 심각한 현금 흐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은행들이 대우에 긴급 대출을 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도모. 그렇죠? 일본말로. 있지만 해외 채권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 내가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들어간다. 그렇죠? 들어간다 이러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시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는 없어요. 아시겠죠? 어떤 정치인도 안 합니다. 뭐 합니다. 이럴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니. 그게 1998년이죠? 9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맞죠? 예. 요거에 있어서는 그 보수 쪽에 아주 유튜브 펜앤드 마이크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상당히 조회가 깊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대우그룹 폐망사라고 하는 그 게 있어요. 폐망 비사 이른바 시크리트 스토리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 한 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거는 박근혜를 불러갖고 뭐 이렇게 단독해가지고 막 뻥 뛰긴 했는데 그 펜앤드 마이크 어차피 근데 백만 원가 아니야.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한 번 들어볼 만해요. 오 괜찮네. 왜? 역시 경제신문 주필은요. 경제 쪽에 얘기할 때 가장 전문성이 빛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 판매, 장용자동차, 대우통신. 그래서 요게 있었어요. 그 대우에는 사원들의 생활에 짝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짝지 제도. 신입 사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짝지를 남자, 여자를 보통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우가요. 사상 최초로 여직원들을 정말 많이 뽑은 회사예요. 정말 많이 뽑은 회사예요. 여러분 그 강소라 미생 나오는 강소라 보세요. 그게 다 그 스토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짝지라는 게 있어서 반드시 그 짝지가 같이 책임지고요. 이 사람이 아프면 이래 봐주고요. 모든 생활을 다 같이 의무적으로 하게 했대요. 그러니 대우가 사내 커플이 가장 많은 회사였어요. 막 그러다 보니 서로 연인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 장려합니다. 김우중 회장이. 그러니까 GYBM도 그 같은 연수생들끼리 이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요.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그거 가가지고. 범기도 거기를 좀 이렇게 가서 좀 있는 게 저는 정복을 살려서 여기서 유튜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짝지끼리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옥 구독자님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뭐 가족 하는 말이 그런 뜻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짝지 제도가 이게 아주 현대 있는 데는 없는 제도예요. 적극적으로 부추긴다니까. 그리고 왜 한 명을 야단치잖아. 죄송합니다. 남녀가 앉아있어서. 한 명을 야단치면 이쪽도 같이 야단맞는 거야. 여기가 야단맞으면 이쪽이 괜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지금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렇죠? 그럼 저기 아무래도 이때의 사회 분위기가 남성이 좀 더 책임감이 커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러요. 두세 살 차이 나는 이 남녀를 많이 배치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24시간 붙어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되게 셌대. 대우가. 그리고 대우는 짝지 제도 때문에요. 이 짝지만 중요하지 위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이나 부장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안 받아주고 오라면 야 하고 막 이라는 그런 아주 자유분방한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가잖아요. 우리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왜 그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뭐 생기도 박지성이 홍명보 보고 명보형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되죠. 홍하든지 뭐 명보하든지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러죠. 비슷했어요 대우도. 형님 챙기고 동생 챙기고 선배 챙기고 일하면 김우중 회장한테 걸리면 죽어요. 다 같이 대우가족이 이제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였대요. 부하 조직의 원리. 첫 번째 아이고만 윤반기가 빨리 끝내라고 어찌 막 난리를 하는지 막 빨리빨리 지금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끄떡끄떡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수툴 산업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김우중 청년 김우중 36년생이니까 32살에 김우중입니다. 32살에 김우중입니다. 이건 누굽니까? 김우중 회장이죠? 이 사람 누굽니까? 일서의 김일서의 아시겠습니까? 뭐 물건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북한이고 공산주의고 간에 뭐 그런 거 사주면 돼. 그렇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하고 동시에 사진 찍은 사람은 그리고 특히나 제가 그 사진은 저작권에 있어서 안 가져왔는데요. 보통 왜 가장 위상이 높은 사람이 가운데서죠. 그렇죠? 가운데서잖아요. 여러분하고 내가 사진 찍어도 내가 강사람 씨고 가운데서잖아요. 그게 김정일이 이렇게 왼쪽에서 찍은 사진은 일평생에 김우중하고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김우중 회장 부인이 있기 때문에 또 김정일 또 그거야. 레이디 퍼스트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가겠다. 왜? 내가 가운데서서 부부를 이산가족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야. 이렇게 찍으면 그래가지고 북한 간부들이 뒤로 넘어갔대. 갑자기 왜 저러느냐고. 평생 안 하던 짓 한다고 그럴 정도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 여기에 무슨. 여러분 북한에 근데 무슨 지인이 있어 갖고 여기를 갔겠어요. 지인이 있나요? 정부의 신용장이나 남한 정부의 신용장은 더 안 좋지 이런 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야 누구 미국하고 다 그거 뭐 짬짬이 해먹는 나라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가가지고. 여기 뭐야 이거. 팜플렛이야. 팜플렛이야. 우리들한테 주는 팜플렛. 그거 주면서 지금 여기 통역하시는 분. 주면서 설명하는 거야. 페델 카스트로한테. 저희 제품 사주시면. 여러분 이 김우중이라는 사람을 참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들 있죠? 많은 분들이 아이고 망한 대우가 난리 치고 있네. 여기 GYBM을 해도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자기 창업이 안 됐다고 거기 가서. 안 될 수도 있잖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아이템이 잘못 잡혀서. 그러면 이제 GYBM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유튜브에 악플 달고 막. 그러면서 막 김우중 회장님 욕을 해. 내가 정당하게 비판하면 나도 받아들인다니까. 분식회의 갖고 뭐라고 하면 뭐라 하겠노. 그런데 분식회의 그런 거 몰라. 자기가 맨날 하는 게 분식회의인가 보지. 분식회의를 세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뽀삽질. 맞잖아요. 분식회의 반대말 뭐야. 민낯. 생얼. 그런 말 안 합니까. 민낯으로 어디 나서실 수 있습니까. 안 되겠지요. 한예슬 씨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정도의 미인들도 어디 민낯으로 나서라 하면 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걸 유식한 외국말로 하면 시뮬라시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말로 시뮬라시용의 세계다. 왜 영상의 비추위는 여러분들이 실사로 보시는 백이성과 영상의 유튜브에 나오는 백이성이 편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뭐 그 정도 편집까지는 은경이한테 바라려면 돈을 세 배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다이어트하는 게 최고의 보정이라는데. 참 저는 여전히 옷 사이즈는 그대로입니다만. 볼떼기가 조금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빼야 6월달 테헤란노대회에 다시 제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제 3강에서 제가 잠깐 예고를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200만 넘는 조회를 자랑하고 있는 사도세자와 영족. 그거를 필두로 해서 6월달에 다시 돌아옵니다. 앙코르 사도세자와 영족. 이순신과 이원익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채널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강의한 상관입니까. 사도세자와 영족은 무슨 저작권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시 6월달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윤번기하고 그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뭐 장희빈과 인연왕우라든지. 제오공화국이라든가 소위 그쪽 채널에. 그 이른바 4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211만 138만. 그다음에 60만 49만. 이렇습니다. 지금 그 4개가. 그래서 그렇게 4개를. 다시 한 번 앙코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죠. 부실기업을 인수하면 반드시 거대기업으로 만든다. 김우중 회장의 타고난 성실성과 국제영업능력. 이건 진짜 타고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비교는 안 되지만 백이선인이는 강의를 어떻게 두 시간 동안 그렇게 원고 한 번 안 보고 하니. 모르겠어요. 저도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수출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책과 딱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 딱 수출주도 정책이에요.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이런 거예요. 물론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은 여기보다도 어떻게 돼? 정주영 회장 쪽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독한 워커홀릭이에요. 지독한 워커홀릭. 김우중 회장님은 도대체 언제 주무실까? 이런 게 굉장히 숙제해요. 대국으로 비서실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사람 언제 자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집입니다. 좀 속으로 쓰자면 거의 똥고집에 가까운. 진짜 내가 옳아 이거야. 내가 옳아. 나보다 경영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이죠. 그런데 오병감은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래서 처음 너를 보고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말씀 많이 하죠. 밥 먹는 속도에서 세계 챔피언이다. 항상 짜장면 아니면 곰탕을 잘 드신다고 합니다. 왜? 빨리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윤봉 기자가 만약 먹으면 아마 체할 겁니다. 윤봉 기자가 인간의 속력으로 팔이 아플 정도로 빨리 먹어도 그보다 빨리 드세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올해 사신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 이분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돈이 가만히 들어완다 생각해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안 피곤해. 이거예요. 거의.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 그렇죠? 한국 가라도 더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동차, 건설, 증권, 조선 등 모든 기업은 인수 후에 대성시킨 사례입니다. 이게 다. 대우회사체. 대우회사체를 발행할 때 정말 슬프고도 정말 황당하게도 뭐냐. 1998년, 99년 국가적 위기 그때 세상에 전경련 회장이었어요. 그러니 대우를 어떻게든 살릴 거라고 생각했지.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회사체도 왜. 여러분, 제1은행 이런 데서 왜 해줬어? 종금사에서 왜 해줬어요? 정경련 회장이니까. 이거 뭐 설마 망하게 하겠어. 제게 서열 2위를 줬다가 못 받으니 제1은행도 워크아웃돼 버린 거예요. 못 받으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대구사범은사, 김용하의 아들입니다. 원단 수출주도 대우 실업의 신화 이 년 만에 수출 대상을 받고 난 뒤에 알렸다.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그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질문. 괜찮으세요? 거기에서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건 아니었겠죠.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니까. 대통령 각하. 제가 사실은 김용하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이리 놓았나. 네가 그동안 그런 거 한 번도 티 안 내고 네가 이 상까지 받아왔나. 야, 이 귀여운 놈일세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성장 과정에서 부채라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빚을 지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때 외환위기가 닥쳐서 그래요. 늘 하던 대로 했을 것뿐이에요. 그냥. 하필이면 수입니까. 부하 조직의 원리 투. 자, 김우중 회장의 이 유명한 사진. 공항 대합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입니다. 여기가. 공항에서. 일반 대합실에서. 피곤해가지고. 잠깐 잡니다. 처음 봤답니다. 회장님이 자는 거. 아이고 우리 회장님도 이제 나이가 드셨네. 이랬답니다. VIP 대합실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다 있는 여기 대합실에서. 이러고. 이분은 누구냐. 김우중의 형 김덕중입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아주대 총장. 어느 정권 때. DJ 때. 그것도 그 유명한 해찬들. 우리 기해찬 하나만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했던. 그 말만은 이해찬 장관 다음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다음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건 팔기도.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요. 지식을 팔아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지식을 팔아보니. 과외 선생도 해보고. 학원 선생도 해보고. 제 이름으로 교재도 한번 만들어보고. 다 해봤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지식을 파는 것도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물건을 팔아보니까. 얼마나 더 힘든지 내가 알겠습니다. 물건을 팔아보니. 물건만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아유. 전부 다 오세요. 아유. 내가 다음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아유. 아유. 이거 큰일 났대. 그래 놓고 어떻게 돼. 한 하루 이틀 뒤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백이사이 끝났다. 이제. 물건 팔러 댕기더라. 저거. 너는 그냥 몸에 좋은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한번 팔아보고 지식을 팔아본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걸 어떻게 외국에서 팔았을까요. 그것도 뭐냐. 아프리카. 동유럽. 동남아시아에서 팔았다고. 리비아 같은 데서는요. 까다피가요. 리비아 옆에 이집트. 알제리. 뭐 튀니지 이런 나라들에 모로코 이런 나라들한테 한국이 이렇게 뭘 좀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이렇게 가면은 김우중이라는 신용장에 대한민국이 팔리는 거예요. 김우중이라는 신용장이 있어야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해 준다니까. 당신 그래 김우중 회장하고 친하나 대통령은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야. 대우가 아주 잘하고 있고만. 좋아 좋아. 좋다고 그러지. 그럼 그게 나쁘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기는 해요. 일반 사람들이 해낼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늘이 내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런 이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을 그렇게 마구 평가하지 마시라고. 자기 손으로 한 달에 천만 원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망한 대우가 난리 치고 있네. 좀 더 원색적으로 예. 망한 대우가 지랄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김우중의 정신은 여전히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강봉균. 잘 보세요. 이헌재. 전윤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지식을 팔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한번 팔아봤어. 뭘 해봤다고 기업을 워크아웃시키고 그 거대한 그룹을 해체시켜버려요. 지들이 뭔데. 1 더하기 1은 이분 세상에서는 2가 아니고 그거는 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봉균이라는 사람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죽어도 2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 평생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으로 영입됐을 때에도 군산에서 국회의원 한 번에 묻고 안철수한테 온갖 단물 다 빨리고 전북도시장 와가지고 그 개창난 거예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수라 같은 정치판이나 경제 저기 뭐야 기업 경영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세상에 이 DJ 정부 최대의 경제 실패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우가 망하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젊은이들이 세계 경영을 외치지 않아요. 노량진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다 공무원이에요. 국가로서는 가만히 있어요. 왜. 최고의 인재를 국가가 다 빨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우중 회장님이 있었을 때만 해도 최고의 인재는 노량진으로 가지 않고 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으로 다 갔어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리고 뭐야. 젊은이들 사이에 뭔가 사업을 한 번 벌려보자. 내가 가서 한 번 팔아보자. 흙과 돌멩이만 있으면 그거라도 어떻게 한 번 팔아보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뭔가 리스크 있는 일 해보자. 안 해요. 다 어떻게 돼. 공무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는 창의적이고 정말 모험을 즐겨. 그래서 직업은 공무원.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야. 그 여러분 컬투쇼에 나옵니다. 웃기는 점쟁이 편.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너는 정말 진취적이고 리스크를 즐기는 것 같아. 모험을 즐기고. 이랬으니까. 그럼 직업은 뭘 해요. 공무원.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안 그랬습니까. 이분들은 평균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제가 예전에 우리 신촌대 맨 처음 했던 한기루 씨라고 있어요. 한기루 씨. 한기루 씨가 축제 사업을 벌리는 규모가. 학과장들 한 번 홍보해야 되겠다 싶으면. 왜 선거 때 여러분 차량 있죠. 막 번쩍번쩍하고 영상 나오고 하는 차량. 그걸 하루 빌려요. 그거 하나 빌리는데 300, 500씩 해요. 대성공을 하려면 이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일하는 월급받는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돈도 없어 죽겠구만. 왜 일하느냐고. 알겠습니까. 투자받는 거 무섭고 부채내는 거 무서우면 사업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김덕중 장관. 김덕중 장관을 DJ의 교육부 장관. 이게 뭐야. 절세의 영업능력이에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야 싶겠어요. 자기의 신복이었던 배순훈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보내고 자기 친형을 아시겠습니까. 아주대 총장하다가 별부 장관으로 또 보내는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입니까. 심지어는 자기에게 2005년도에 분식회계 혐의를 끝까지 조사해가지고 영국의 그 대우가 비밀 재산을 숨겨놓고 있다라는 거 소위 비자금이라는 걸 다 밝혀낸. 그 검사가 2010년에 우병우에게 좌천되자 그 검사를 자기를 범죄자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 검사를 찾아가서 대우의 사건은 이제부터 자네가 좀 해주게. 아니 회장님 저가 어떤 사람인데 회장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가만히 수사를 받아보인 니가 제일 똑똑해. 니가 해. 여러분 이 스케일이 이해가 되세요. 그 변호사를 내가 모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성남시 중원구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가 계세요. 그 변호사가. 참 눈물 나는 스토리죠. 이게.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 또 강사가 되고. 이년 필요 없다 이거야. 니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세계 경영 철학을 니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부하조직의 원리 3. 이게 교육 투자입니다. 요게 뭐지 요거. GYBM. 한국 있죠. 요기 김우중 회장이 있고요. 요기 GYBM.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미얀마. 소위 4개 국가의 국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다 모여갖고 총동문회. 6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총동문회를 결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기 아주대학교. 지금은 아주대학교가 다릅니다. 대신에 대우에 이사를 했던 김동연이라고 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간 사람이 역시 국무조정실장도 했고 요번에 사실 국회의원 총선에 나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얘기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렇죠? 안 나왔죠. 아주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제가 특강할 때도 가서 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기 대우조선해양. 요 대우조선해양에 어떻게 됩니까. 전국 최고의 기술전문대를 만든다 해서 거제전문대. 그래서 가면 바로 여기 취직이 됩니다. 특성화전문대학. 그래서 여기에 간호학과가 생겨갖고 4년제 대학교로 됐습니다. 그래갖고 언제 됩니까. 요기 보시면 간호교육평가원. 요건 홈페이지를 그대로 제가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바로 여러분 거제도의 옥포조선소를 가서 이렇게 거쳐가면 그 위에 산 위에 거제대학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직 잘 된다고 전국적으로 많이 갑니다. 조선해양 쪽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간 예고. 해봤어? 이 유명한 말. 이분 얼굴도 난 잘 모르겠다. 한국하고 일본을 다 포함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제 수업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도 포함하고 싶은데 이분의 특성상 따 보면서 합니다. 왜 500원짜리가 이렇게 지폐가 있는가. 이봐 해봤어?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 해보긴 해봤어? 이거 있죠. 바로 그 말 정주영 회장. 이제 마지막 그걸로 최고 스타 정주영 회장을 이제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어떻게 김우중 회장 성공과 실패의 신화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셨나요? 백희선 강사는 김우중 회장을 보면 이 4명의 회장 중에 유일하게 제가 직접 인연을 맺은 회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에게 그 당했던 그 수모 그 비서진들에게 당했던 그 수모를 구력을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제 딸들을 괜히 원망하고 아침마다 난리 나고 했던 거를 기자들한테 무슨 죄인인 것처럼 제가 있었던 그거를 한꺼번에 패러다임을 바꿔주셨던 그런 김우중 회장님을 저는 오늘도 추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우리 지와이비엠 담당하셨고 대우 자동차의 전략실에도 계셨던 우리 정옥래 전 대우 이사님께서 많은 증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페이스북에도 그분이 답글을 남기셔서 울지 마라 좋은 강의를 할 거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분도 지와이비엠에 여덟 분밖에 안 계신 전임 교수입니다. 기업 마케팅 전략기획 이런 거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김우중 회장님이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